설. 심. 술. 안녕하십니까. 설득의 심리기술 김효석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비싸요입니다. 고객의 대답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비싸요가 아닐까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은 영업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아니 이게 뭐가 비싸요. 이 정도면 저렴한 거예요. 다른 상품 보세요. 이거보다 훨씬 못한 게 많아요. 라고 말하면 아마추어죠. 일단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스로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비싸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하죠. 라고 말을 받고 안심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고객의 진심을 분석해 봅니다. 비싸요 하는 고객의 상태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살 마음이 없이 그냥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거절하고는 싶은데 딱히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비싸다고 말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요. 설명이 부족하거나 필요성을 덜 느꼈기 때문에 가격 흥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관심도 있고 사고 싶기는 한데 그냥 찔러보는 거죠. 많은 경우에요. 그냥 버릇처럼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객은 뭐를 사도 일단 비싸네부터 남발합니다. 고객 중에 와 싸네라고 하는 고객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짜 비싸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가진 돈이 부족하거나 조금만 깎아주면 살 수 있는 고객이죠. 첫 번째 경우요.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라고 했죠. 이럴 경우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부족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점수를 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판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 또는 부동산이면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 또 상가 정수기를 내가 판다. 그러면 정수기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상품을 추가로 판매하기 위해서 스스로 평가하면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보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객님 그동안 가입한 보험에 점수를 좀 매겨보세요. 몇 점을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면 아무 새가 없는 고객이 아닌 이상 저는 60점이요. 70점이요. 많아봐야 80점이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자기에게 조금 짜게 점수를 매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에게 점수를 줄 때는 좀 겸손하게 매기는 버릇이 있어서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 절대 과하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딱 덫에 걸린 거죠. 그럴 때 왜 감점을 주셨나요? 라고 물으면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제가 그때 직장 초년 시절이라 수입이 적었습니다. 또는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 하는 시기라 그때 여유가 없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선배님이 권유해서 가입했는데 그때는 시장만 하고 나중에 키우라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쌀깎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얘기를 해요. 정보가 막 나옵니다. 이때 고객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말씀하셨던 감점 요인 중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고객님이 스스로 60점이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감점을 줬던 부족한 40점 안에 내 사고나 질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안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렇다면 제가 나머지 40점을 채워서 100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그래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라고 묻는 겁니다. 자신이 말한 점수가 덫이 돼서 자신이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무의식 중에 그냥 비싸요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고객과 진짜 비싸다라고 하는 고객의 대처 방법은 같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많은 고객님이 비싸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안심시킨 다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고객님들은 당연히 서비스는 많이 되고 가격은 저렴한 것을 원하십니다. 저 역시 그래요. 고객님도 그러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고객은 예라고 대답합니다. 대답 안 해도 속으로 인정하게 되죠. 이때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말 못할 사정이 생겨서 꼭 에르메스 백을 사서 누군가에게 선물해야 됩니다. 예를 든 거예요. 3천만 원짜리가 있고요. 3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뭘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3천만 원짜리를 사야겠죠. 왜냐하면 30만 원짜리는 메이드 인 남대문이나 중곡동 이런 짝퉁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사주고 나서 나중에 이게 짝퉁인 게 문제가 생기면 30만 원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서비스는 명품이고 가격은 남대문인 상품이 있을까요? 명품은 비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신이 구매할 때 서비스는 명품을 바라면서 싼 것만 찾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긍정적인 생각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그거 말고요. 이 상품에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좋은 점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앞에 비싸다고 했던 부분이 미안해서이죠. 그러면서 가격의 저항지수를 멈추게 하고요. 사고 싶은 마음에 치수를 올려야 됩니다. 고객이 대답을 듣고 이제 맞장구를 치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 상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깎아 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깎아 드릴 수는 없고요.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에서 양보 가능한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초반에 밝히고 출발하는 기법입니다. 이 정도 말하면 고객은 협상 테이블에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권한 내에서 최대한 특별하게 혜택을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할 단어는요. 특별한 혜택입니다. 가격은 양보 못하지만 그의 준한은 혜택을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혜택은 사전에 준비된 서비스입니다. 단지 먼저 꺼내지 말고 나중에 꺼낼 뿐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례나 내용들은 이러니까 고객이 넘어가더라, 계약이 나오더라 라고 단순한 기술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라도 해서 고객을 만나서 올바른 상품을 전달해 주다 보면 그러면 고객도 필요한 것을 얻었으니까 만족하잖아요. 이것도 고객을 위한 사회사업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소명감을 좀 갖고 사명의식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을 놓치지 않거나 또 고객을 위한 행동이지 고객을 꺾거나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션입니다. 최근에 비싸서 구입을 망설였던 상품을 좀 떠올려 보세요. 그 상품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왜 구매를 포기했는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상품의 영업사원이라면 나를 상대로 가격 대신에 어떤 혜택을 주면 구매했을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